이리로 가면 엘리베이 차로 아까 엘리베이 차로 올라왔어요 아우 진목사님 다 이렇게 어머 여기서 보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래층에서 왔을때는 별로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잔지때문에 그런거 아야 진목사님 진목사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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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우리 박솔 목사님 거기에 계시네 하하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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